다음 소식입니다. 미추홀구가 제30일에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상 수상자 7명을 선정했습니다. 구는 매년 지역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구민을 발굴해 시상해 왔으며 올해 구민상은 지난달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나눔장터 자선사업 등을 펼친 안옥키 씨와 각종 후원 행사와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 김형애 씨, 화재 진압과 독고노인 방문 안전점검을 시행한 미추홀소방서 이승환 씨 등 모두 7명이 뽑혔습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주민들의 공적과 선행을 널리 알려 따뜻한 공동체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